제가 체감하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영화를 해보고 싶다. 그게 발단이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전작들에 대한 그 긴장감과 지금의 긴장감은 다르다. 계속 느리게 전진해 나가면서 스릴을 강화를 시키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역시 나홍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나리오를 보게 되는 거죠. 이만큼은 누구도 봤을 때 이미 장르가 없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나리오를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딸을 살려내려고 미친듯이 촬영하고 고생했던 게 아니라 산을 뛰어다치고 겨울을 건너가지고 절벽에서 추위와도 싸우고 고군부르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황야를 찍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배우였어요. 곽동이 총리라면 영점이 어마어마하게 잘 잡힌 총리를 조준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욕심 반 걱정 반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실제 그 촬영 날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나도 몰랐던 거고. 소리하고 나하고 막 완전히 무화지경에 빠져가지고 뛰어내려는데 내 스스로 내가 하면서도 내가 놀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15분 동안 선배님의 그 연기를 6대 카메라로 찍은 거죠. 9세대의 그 느낌은 연기 이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연기해서 가능했겠는가 다들 놀랐죠. 어느 작품에向かってその 캐릭터를立ち上げるっていう 스탄스っていうか 앱프로치の 도포론なんですけど 작문から受けた自分のその 캐릭터のイメージみたいなものを 自分のそのイメージをどこまで具体化できるかっていう 무대 연기와는 다른 그 영화 연기에만 그 정부를 보여주시는데 그 카메라에 타겟팅된 어느 곳에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면서 정말 베테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떠한 존재로 영화 속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상이 워낙 얇아서 아내 아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산 기습에서 몸짱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리 전체가 다 완전히 상속 투성이더라고요. 천우 씨는 뵙는데 그 짧은 대사들이 압도적으로 저에게 느껴졌고 다른 배우를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가장 파워풀한 여배우가 아닐까 짐작해요. 곡성에는 스카이 라인이라는 게 산의 능선이죠. 먼 거리에. 어떤 화면을 찍을 때 하늘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흐린 날 촬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상당히 많은 거죠. 레지오의 지속시간이 짧죠. 하루에 한껏 하면 두껏 정도는 못 찍어요. 며칠을 며칠서 이제 그런 장면을 찍었어요. 이 시나리오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더 강화시켜집니다. 이게 산 속에서 비를 계속 뿌려야 되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제한되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나뭇잉감도 스타일, 리얼리티를 베이스가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공간들을 담고자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썼었어요. 실제 여러 가지 목적에 붙여 쓰이는 장치들을 영화에 맞게 제조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사운드를 섞어서 이 톤을 만들어내는 들으면 굉장히 심플한데 안에 성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식의 작업을 했어요. 그 질감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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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실 만큼 제가 희망시켜드리기 바랍니다. 정말 최우선을 다해서 만났습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10년 이후에도 이런 유의 영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가 하나의 힘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객분들한테 신선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 이 긴 시간을 배우분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계속 달려왔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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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